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오늘 제가 먹어본 음식은 탕후루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포도, 딸기, 믹스, 통균, 토마토, 사파이어 포도입니다 이번엔 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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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팽이버섯 오징어 아삭아삭 참기름 치킨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다 치즈는 같이 먹어야만 먹어abym.. 치즈는 정말 맛있네요 치즈는 진짜 좀 먹었어요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한번 끝! 와~~ 선에도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